야, 반장 왔냐? 왜 이렇게 늦었어? 평소는 에이븐 어찌대, 에이븐. 요즘에 사회에 불만이 있냐? 왜 이렇게 시비를 하는데? 시비는 무슨? 빨리 앉아 봐봐.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. 아이고, 또 무슨 헌맹한 소리 하시려고요. 야, 네가 사회에 불만이 있는 거 아니냐? 왜 이렇게 사람말을 안 믿어? 뭔데, 뭔데? 우리 재밌는 슈아 씨. 응, 너 무슨 즐거움을 주시려라? 야, 손 가지 마라. 놀라지 마라. 나 손금 외출한다. 손금? 지가 만든 손금 해봐. 배웠지? 스승님. 스승. 누구? 공부도 못해서 자기네한테 매일같이 운한 지가 없는 스승. 잔말 말고. 보자, 보자. 하아, 왜, 뭔데, 왜? 절망적이네. 뭐가? 두뇌선을 보니까 거의 뭐 생각이 없는 수준이네. 치워. 지가 어디서 간판다네. 나 반장이야. 아이씨, 그 됐고. 빨리 가지고 와봐. 응, 아까 봤는데 되게 놀랄만한 손금이 있었어. 어, 뭔데? 음명사. 멸수? 내 운명은 뭐 오던데. 초등학생 때 귀인을 만나네. 귀인? 야, 혹시 무서운 일이냐? 뭐야, 너 1등 맞냐? 귀한 사람 말이야. 귀한 사람? 아, 난 다우 귀인. 그래서? 그 사람한테 아마도 잘해줘야 될 거야. 평생 날 좋아해줄 사람인 것 같아. 진짜? 언제? 어디서 어떻게 왔는데? 이미 만났다고 나오네. 오, 만났다고. 야, 그럼 혹시 너 이야기하는 거냐? 응! 너 손 좀. 왜, 너도 손꼽볼라고? 아니, 깨불라고. 으아악! 너 손 좀. 손꼽 생겼네. 모양이니까 귀신이 만나겠어. 아, 진짜. 야, 아프잖아. 아, 도로 진짜. 지금 나를 당장 손손이라고 공연을 써. 손꼽 타임하지 말고. 하, 저렇게 신경 써줬다니. 그래, 그런데 무슨, 그렇고 그 대단한 손꼽 가르쳐준 무슨, 근데 전세훈이라고 유명한 만화가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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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